음악 네 그러면 그 1부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목포대학교의 오창현이라고 합니다 1부의 4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배정된 시간이 약 10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분당 5분 토론회 5분 토론은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토론 문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서 한 10분 내외 토론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의 순서를 제가 아까 토론 문을 좀 봤었는데 강정원 선생님하고 정경수 선생님을 먼저 하고 남근호 선생님하고 허영호 선생님을 뒤에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씩 묶어서 먼저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우 선생님이나 정경수 선생님 토론 내용을 보니까 강정원 선생님이나 정경수 선생님까지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김태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김태우 선생님께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한대학교의 김태우입니다 현장에 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강정원 선생님의 조선민속학회의 지속과 단절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라는 발표에 대한 토론 문입니다 준비된 토론 문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조선민속학회의 성격과 그다음에 민속학사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최근 한 10여 년간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 문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논의를 좀 이렇게 복귀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민속학회를 이끌었던 성석화를 비롯한 손진태와 정인섭 등이 수행했던 개별적인 연구 성과는 좀 차치하고 조선민속학회라는 것에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논쟁의 핵심은 한 4가지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선민속학회의 성리무도와 성격을 어떻게 일제에 대한 정황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제의 신민지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였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둘 다 이분법적인 그거를 떠나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뭐라고 될까요 혼종성의 은항체계의 성격을 갖는 그런 것일 것이다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민속학회의 일본인 학자들이 참여한 참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참여한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외국보다는 어떤 조선민속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참여했을 것이다 등등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선민속학회의 학술주인 이것도 좀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속학회를 이끌었던 송석하의 행방과 관련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선민속학 3호가 일본어 전용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인 다시 말해서 아키바가 발행인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떤 하나의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사실은 이제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몇몇 좀 학자들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속학회의 성격과 의의 특히 이제 조선민속학회를 이끌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높이 이제 그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강정원 선생님의 발표는 지금까지 이제 논점에서 미처 쟁점화되지 않았던 조선민속학회의 어떤 세계민속학적 의의 즉 이제 식민지에서 식민지 학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민속학회로서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거를 이제 들어서 여러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그 의의를 이제 밝히고 있었던 것 밝히신 것이 좀 이제 큰 의의를 갖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발표는 답함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강정원 선생님이 전부터 주장했던 세계민속학 속에서 한국 민속학의 위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연장선에서 나온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 본 발표에서는 조선민속학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민속문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이러한 목표의식을 민속학적 정신과 열정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셨죠 이러한 지적은 이제 정경두 선생님이 이제 일찍에 조선민속학회 새로운 분위기로서 필드를 기반으로 한 자료중심의 강조다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그런 이제 논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선민속학회 자료수집에 대한 목표의식은 조선민속학회뿐만 아니라 세계민속학을 지탱하는 힘이며 활동이다 라고 해서 아일랜드라든지 영국, 미국, 독일, 폴란드 등의 이제 민속학회 또한 송석하가 조선민속학회를 조직할 당시에 이러한 세계민속학회 흐림을 이미 알고 있었고 조선민속학회 회측에도 자료의 탐채 및 수집이라는 것이 이제 명시되어 있었죠 그러한 이제 명시된 배경이 됐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료수집의 전통은 이후 최상수에 의해 창립된 민속학회 뒤를 위한 한국민속학회, 민속학회, 문화윤리학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이처럼 본 발표에서는 조선민속학회 결성이 식민지치하에서 식민지 지식인 세계민속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자료수집의 목표를 역시 조선민속학회에서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은 이후 이제 계속 전승됐다 이러한 논의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속학회의 어떤 세계 식민지 지식인에 대해서 탄생이 됐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민속학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풍높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민속학회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식민지하에서 식민지 지식인에 의해서 조직된 민속학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식민지 조선에서만 식민지 조선인 학자들에 의해서 조선민속학회가 조직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선민속학회가 당시에 창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당시 정치 경제적인 배경이라든지 학계 분위기 등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승량하겠습니다만 각주의 논의를 밝혀놨습니다 이는 역시 이러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역시 토론자가 궁금한 내용 즉 다른 조선민속학회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집과 기술은 감소하거나 단절됐다 그리고 개몽주의적 문화관리적인 접근은 지속됐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전에 얘기했던 지속의 요소라는 것과 배치가 돼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몽주의적이고 문화관리적인 접근은 지속이 됐고 낭만주의는 좀 단절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대에 와서 민속학이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리아의 민속학을 활용하고 콘텐츠화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현대에 와서의 민속학의 존림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원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발표자는 결론에서 조선민속학회가 자료 수집이라는 민속학으로서의 민속학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일정 정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을 두고 저항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항이라는 포괄적 단론적 이념의 거시적 사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항이라는 것이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역시 이런 저항 단론으로 보면 되는 이론이 다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나 언술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는 말을 좀 드리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민속학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총론적인 그런 논의가 좀 일도 있게 진행됐으면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강론적인 즉 이제 조선 민속학회에 참여한 한국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그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정지원 선생님 토론까지 마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조선 민속학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이 전전이나 전후에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언술을 좀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정지원 선생님께서 토론하실 부분이 지금 1번하고 3번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식민주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선 민속학회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식의 저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까지 말씀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규정과 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입니다 준비된 발표 토론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속학 90년을 기념하는 이렇게 뜻기 편자지에 말석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제가 이 분야에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발표자이신 정경수 교수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과분하고 복찹니다 사실을 저는 역사사회학의 전공으로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의 초기 대학사회 그리고 근대학술사회의 형성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경수 교수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이루어진 종교학, 인류학적 작업과 관련하여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의 박사 논문을 지지해 주신 과가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 나선 것은 그 인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요 잘 모르는 채 승낙해놓고 처음에는 무척 많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프린터로 뽑으니까 6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압도당했고요 그런 분량에 무색할 정도라고 할 극강의 박학, 종행무진으로 뻗어나가는 현란한 논의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논의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논쟁의 두께까지 뒤늦게 알게 되면서 줄곧 후회하며 울상으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정경수 교수님의 발표문 말미에 있는 표현 사건은 외로이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9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과정을 해석하는 우리는 얽히고 설킨 가닥들이 구성해낼 수 있는 전체를 설명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표현에 숨은 교수님의 심모 원료가 저 같은 문외한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믿으면서 일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교수님의 원고를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과 감상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대시 안 할까 합니다 높아심에서 덧붙이자면 저는 이전까지 이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으며 관련 사료를 직접 찾아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이 논의에 관련해서 저는 비전문적인 독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읽으면서 얻게 된 지식, 들었던 궁금증이나 의문 또한 발표문이 제시한 바의 지평 혹은 자장 속에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 옳고 그름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가가 아니라 독자가 보기에 얼마만큼 낙득이 되는가의 지점 다시 말해서 핍진성의 영역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이 점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민속학회의 탄생이라는 사건이 지식학술사의 차원에서까지는 독특한 어찌 보면 전례를 쉽게 찾기 어려 보이는 위상이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정경수 선생님께서는 세계인류학사의 관점에서 서부기를 제안하셨지만 다른 근대학문의 지평에서 보더라도 알매대상에 위치하며 외부적 시선을 내면하는 과정이 대체로 과학적 방법에 다름없는 상황에서 원주민 지식인이 학술을 생산하는 위치에 서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술의 제도와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 조선만 보아도 대부분의 조선인 학술단체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학술적 권위를 선취하고 있었던 콜로나이저 일본인들의 학술단체 혹은 학술활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항의식을 통해서 성장해갑니다 현지하는 민족적 차별 혹은 불균 등은 조선인들이 학술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종종 시선을 빼앗겨 그 차별과 불균형이 학술 생산 과정 그 자체에 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우울을 범하게도 됩니다 민족적으로 대항하는 학술의 실은 데칼코만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학술 지식 생산 특유의 포스트콜로니아라는 과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민속학회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정경수 선생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고 계시듯이 식민지의 다른 학술에서 보이는 전형성을 벗어납니다 식민지에서 식민지 출신의 원주민 지식인이 스스로 학술단체를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콜로나이저 지식인들의 학술단체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도 현지하지 않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커리아가 사실상 없는 독학자가 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고 경성제대 교수와 총독부 직원이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식민지 사회 내에서 청구학회와 진단학회와 같은 관계가 될 법도 한데 조선민족학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회지인 조선민속은 심지어 학술원의 측면에서도 조선어, 일본어, 영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경수 교수님께서 식민지 혼종론을 제기하시는데 그럴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상이몽, 불편한 동거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는 놓치는 지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종성이 가능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차피 주어진 정보에 끼어맞춰서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 독자의 권리라고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이긴 합니다만 조선민속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의 학문으로서 인류학과 타자의 시선에 대한 자문화 중심주의적 대응으로서 일본 민속학 사회를 애매하게 가로지르는 조선민속학의 자리는 송석화와 같은 독학자의 활동할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제국의 예외적인 틈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민속학은 시간의 차원에서는 지속되는 과거 즉 전통과 오지 않은 현재 즉 정체가 애매하게 중첩된 시간을 다루며 공강적 차원에서는 어떨 때는 지역으로 다른 때는 민족으로 애매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 장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상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과 인류학과 사회학 사이에 어딘가에 조선민속학의 자리는 있었고 대입학이 될 일본 민속학은 사실 일본 관학 아카노미즘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민간학의 영역이었습니다 확실히 혼정성이라는 개념이 사태를 훨씬 더 잘 드러낸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식민지 혼정성이 혼정론이 조선민속학의 탄생이라는 사례를 넘어서서 식민지적 사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로 설명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교수님께서 이미 제안하신 어떻게 통치자의 문화와 종속자의 문화가 문화접변의 상황을 보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의외로 빠진 부분도 상기시킵니다 접변의 양방향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식민지의 혼종의 상황이라면 아키바나 이마무라 또는 일본 민속학이나 아카데미즘의 동향이 송석화 등의 일본 조선인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만큼이나 아키바나 이마무라 같은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조선민속학의 탄생 송석화 손진태 등 새로운 조선민속학자의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질문들 심지어 일본 본토의 민속학의 흐름과도 일정하게 괴를 달리하는 크레올라가 혹시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해지는데요 아쉽게도 발표문에서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원의 선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혼종성에 주목하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궁금증인데요 결과로서 나타나는 식민지 혼종성의 효과 그것이 식민지 행위자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문화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의 시점에 한정된 것으로 전작 혼종성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천으로 참여하는 콜로니얼 에이전시들이 행위자의 차원에서 혼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콜로니얼 에이전시의 행위 및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식민지 혼종론이 어떤 방법론적 함위를 가질 수 있는지는 제가 감연해서인지 쉽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무용민요대회라는 또 다른 사건의 설명과 관련돼서는 체계적 사고를 강조하시고 제국체계 문화체계 전쟁체계라는 세 축에서 사건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는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면서도 또 제가 공부한 사회학 쪽의 체계이론과는 비슷한 듯 다른 측면도 있는 데에서 읽으면서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건을 고립적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그 사건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의 상호연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특히나 사료적 차원에서 한계가 적지 않은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체계 범위라는 걸 또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분석이 틀이되는 제국체계 문화체계 전쟁체계 사이에는 서로 어떠한 체계적 관계를 가지는가 등 저같이 인류학적 개념에 정치하지 못한 독자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린 요구만 잔뜩입니다 제기하고 계신 여러 개념들 하청제국주기라든가 은황책이라든가 어사관으로 시작하는 조선학 등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영감을 주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향후 인용해서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긴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감상 중에 하나는 푸코가 말했던 자료의 희박성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학적인 말성은 제가 알기를 원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항상 부족하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타는 목마름은 심지어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결되는 경우에도 쉽사리 잠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사실 증거는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며 늘 진실의 한 발짝 앞에서 미끄러집니다 심지어 미래에 발결된 새로운 증거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갈증을 메워지리라 보장할 수 없으며 도리어 전에 보지 못했던 틈새를 드러낼 위험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넘어 사실을 바라지만 사실을 쌓아올려도 해석을 가다듬어도 좀처럼 진실에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경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노작에서 자료의 희박성을 극복하려는 학자들의 진지한 고투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학으로서의 경의를 포함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수 선생님의 논의를 잘 정리해 주면서 두 가지는 방법론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민속학회의 한국인, 조선인 학자들이 일본인 학자들과 어떠한 상호 양방향성을 가졌는지 영향에 그 부분의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말씀하셨고요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혼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이 개념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에이전시의 행위를 설명할 때 어떤 방법론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혼종성이라는 게 분석적 개념에 불과한 건 아닌지 아니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론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도 좀 방법론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정경수 선생님께서 넓게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체계, 그러니까 제국체계, 문화체계, 전쟁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원 선생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보다 더 잘 정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들 부분들이 사실 생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저보다는 선배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여러 논문을 쓰신 남군호 선생님이나 등등이 실정적으로 예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 사실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나는 송석화 선생님 저항을 저는 포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걸 굳이 뭐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필요한 작업인가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저는 좀 세계사적으로 그때 1930년대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일 이 부분이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인도도 살펴봤고 유럽의 제 국가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폴란드나 아일랜드나 영국에 대응해서 아일랜드 같은 데 민속학회가 아일랜드 민속학회로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냥 포클로 소사이트입니다 포클로고 일반 민속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한데 아일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로 지리적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는데 근데 조선민속학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속학 자료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가지고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걸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이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한국의 문화연구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민속학회가 경험문화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쪽에서도 그렇지만 민속지적 작업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국 민속학회나 인류학회 전반적으로 민속지적 작업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낮추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그 성격이 개몽주의적이고 문화관리주의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노블 세비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 학계가 한국인들의 민속문화를 아니면 한국인 민중들을 노블하게 고개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해방 후에는 상당한 정도로 부족했다 그 이전에 조선 민속학회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식민지 조선에서만 왜 일어났는가 그래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공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정경사님 답변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 수 한 수가 아니라 서너스 많이 배웠습니다 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고 생각을 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 커리얼리제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자료가 부족하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경성제국대학에서 생산했던 공문서 경성제국대학으로 왔던 공문서 총독부와 관계 또 내지와의 관계 또 많은 교수들이 동경제대 출신들이라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공문서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공문서 한 장도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없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들이 성대 내에서 반영했던 일종의 대학신문인데 성대학보 그러니까 경성하는 성자 쓰고 그 성대학보라는 그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량이 발간이 됐는데 제가 구했던 두 건밖에 현재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건도 일본의 마츠모도 나가노의 마츠모도에서 경성제대 과거 근무했던 분의 부인으로부터 얻어서 지금 서울대학 기록관에 기증한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의 자료 때문에 신세를 많이 지는데 도서관이 도자가 도둑놈 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다 예를 들면 일본 국회 도서관 자료 다 제공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뭘 숨겼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찾는데 그게 아 이거는 숨겼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 도자 도서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저널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NBL 쳐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싹 빠집니다 없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또는 정리한다고 정리해놨는데 그걸 제목만 다 적어놨지 구체적인 누가 썼다 이런 걸 자세하게 안 넣으니까 쓸모가 없는 자료가 NBL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료를 찾아가는 말하자면 귀납적인 작업들을 엄청나게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은 학문의 방법론의 연역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도 연역적인 걸 자꾸 그래서 가설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뭐 현재까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갖고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번과 4번의 답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그 콜로니얼 에이전스에 관한 그 말씀은 사실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민속학회 또는 그 외에 다른 일본 사람들 중심으로 했던 학회들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역량을 넘어가는 일들이고요 세 번째 제국체계 문화체계 전쟁체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왜 잘 못 보였냐 저는 사실 그 향토 모형민녀대회 그 사례 하나를 놓고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아직도 전달이 좀 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세한 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를 들면은 봉산탈 좀 송석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대화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무대 그 걱정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무대화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살림살이로부터 떨어져 나고 신앙의뢰부들이 제가 파편화라는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밑바닥은 전쟁 시스템 문화가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국과 문화와 제국과 전쟁이라는 게 그 향토 모형민녀대회 그 하나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더 정치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조금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토론 진행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발표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발표는 남근은 선생님이 발표하신 한국민속학사의 방법론적 성찰이 두 번째 발표가 되겠고요 네 번째 발표는 허영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일제강정기 정인섭의 가면극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선민속학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후대에 미친 영향 혹은 가졌던 민속학에 대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허영호 선생님께서는 조선민속학회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정인섭의 진조 오강대 체록하고 또 그리고 와세다 대학에 대한 가면 기증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공주대학교 최석영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석영입니다 허영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 문을 작성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의 경우는 발표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조선민속학회 회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속학적 활동이 적었던 정인섭 선생님의 가면극 조사활동 가운데 진조 오강대 체록 그리고 모교 와세다 대학의 연극박물관의 21점의 가면 자료 기증에 대한 새로운 학술사적 접근 그리고 당대 정인섭 씨와 함께 활동했던 민속학 관련 송석화와 송진태와의 상호 관련성 이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논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 내용은 첫째로 이 글에서는 진조 오강대 체록 중심으로 그의 민속학적 저는 민속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에 속성으로 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민속학적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활동을 논의하고 있으나 당대 조선의 민속학적 지역 안에서 정인섭이 차지하는 위상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인섭과 같은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함께 교유했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손진태의 학문 역정에 니시무라 신지 와세다 대학의 인류학자입니다만 영향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정인섭에게 그의 주 전공 영역에서는 비켜난 민속학적 영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인적 계기 또는 동기 그리고 여기에 외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인섭의 진조 오강대 체록의 계기와 관련해서는 발표자께서는 정인섭이 색동에 혹은 아동문화운동 관련 일로 진주에 갔다가 진주 오강대 관련 체록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색동에 혹은 아동문화운동 관련 일이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인섭은 조선민속학교 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창시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은 도하라 이렇게 있는 분도 있지만 시가시하라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8년부터 41년 태평양 전쟁기에 들어서서는 적극적으로 친일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과 연루돼서는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조선총독부 어용문인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지방을 돌면서 시국 강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문품 유문대 보내기라든지 지원병 훈련소에서 일을 입소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궁이나 신사 근로봉사라든지 내선작가 간담회 참여 등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변신이 그 이전 민속학적 영역에 대한 관심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발표자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 매초에는 의도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쓰셨던데 이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영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의 층위가 좀 다른 네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남근은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한양면 선생님의 토론에 대한 남근은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세 개로 나눠서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각 내 질문을 보게 되면 안에 엄청나게 질문들이 또 많습니다 이걸 5분 안에 뭉뚱그려서 답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뭉뚱그리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왜 이 자리에 등단하게 됐나 조금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두 달 전에 민박 쪽에서 이런 심포지움이 있으니까 이 방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지를 썼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좀 발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냐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 좋은 소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종합토론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토론자로 참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게 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31년 조선 민속학회고요 그리고 또 90년간 민속학회 발자취를 좀 덜어보는 그리고 이제 출발점은 조선 민속학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민속학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손진태, 송석화, 아키바다카시 이 세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거기에는 이론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을 놓고서 이 발제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법론적 프레임이 제 단에는 손진태 선생의 민족문학 이후를 얘기한 것은 한국 민속학회 대상과 목적에 관한 거였고요 그 대상과 목적은 크게 요즘에 와서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한 10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대상과 목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송석화 선생의 민속의 문화재와 풍속화를 거론한 것은 연구 방법이나 아니면 실천하고 이런 흥분적 실천하고 사회적 실천이 같이 가는 강조되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고 아키바다카시의 무속 전통론을 걸은 것은 한국의 원형적 전통론을 민속학자 중에서 무속 연구자들이 가장 많습니다만 이 원형적 전통으로서 무속 전통을 쭉 70년도 80년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루면 주제로 다루면 상당히 많은 부분 민속학사 전체는 아니지만 민속학사의 일단은 좀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회민속 물질민속 민속문에 대한 연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위상과 의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사회민속 연구는 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선민속 30년 40년대 인정식이라든가 실제로 농촌의 현실을 이렇게 참고했던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걸 조선민속 앞에서 포섭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런 것들이 농촌사회학이 아니라 한국민속에서 적극적으로 포수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민속을 어떤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떠오르면 그냥 공동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부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는 아름답고 범죄할 수 없는 세계고 지켜야 될 거고 이런 논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민족문화학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민속문회라는 것도 이제 문회 중에 하나는 민속예술일 것 같고요 민속예술도 송숙화 선생이라든가 손진태의 이런 민족문화학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질민속은 민박의 산림살이 교사연구 2005년 정도 시작이 됐나요 그게 하나의 획기를 마련할 때인데 자료를 많이 쓸 박물관의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그걸 어떤 새로운 연구로 물질문화 요건대 인간 너머의 인문지리학이라든가 비인간적 행위성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정동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양한 연구자들이 훌륭한 분들 다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는 한국 민속학사 연구를 10년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2년 차 3년 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열심히 조사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포섭해서 나름의 민속학사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민속학 방법론을 탐색하는데 조선민속학계하고 중심을 두고 보는 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섭해서 나름의 성과를 내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고 모아가지고 단행본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민속학의 문화재화에 관여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요건대 민속학계에서 이름께나 알려져 있고 잘 활동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는 직간접적으로 문화재화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여를 해오고 계시죠 나름마다 입장이나 관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관점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권질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형보전의 원칙 혹은 전형보전의 원칙입니다만 그거는 자기가 원형이냐 전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거기에 충실한 뭔가 지정작업에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권질주의적인 생각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화권질주의하고 무관하게 지역국가의 공적호명에 전문지식으로 응답한 연구자도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여를 하게 되는 건지 원형이나 전형을 논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민속현상 대단히 등가치적이고 평등한 이런 거를 특화하고 거기에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유괴화하는 작업일 텐데요 그게 민속하게 원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참가하면서 문화본질주의하고 무관하게 응답하는 이런 연구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응답을 하고 있나 이게 오히려 제가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건 다양한 층위의 환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논쟁거리고 학회에서 민수학자들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건지 위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적인 요건대 관이라든가 정책 쪽에 관점을 무게중심을 놓고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 좋아합니다만 이 민 쪽에 땅바닥에 관점을 두고서 같은 눈높이에서 뭔가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적인 힘과 밑에서 치받치는 이런 힘이 아까 문화적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활자들이 다양한 전략 전술을 생활의 전략 전술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비틀어서 제것으로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 쪽에 생활자 쪽에 관점을 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식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할까 그 쪽에 오히려 우리가 원래 민수학에 가야 될 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단히 관점과 처지에 따라서 층위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텐데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어느 학회 분간에 이걸 주제로 삼아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민수학자가 내쉬란한 민속을 다시 글로벌한 문화유산으로 업그레이드 앞장 쓰고 있다 이게 좀 한 선생님께서는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인류 문화유산은 2년에 하나 정도 등재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관여하는 빈도나 정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도 민속을 문화재화하는 과정은 전국적으로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활용의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민수학도 요즘에 와서는 인류학, 역사학, 문학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를 다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거나 민속을 특화시켜서 문화재로 만드는 거나 구조적으로는 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민수학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했지 대다수의 민수학자가 그렇다고는 제가 각주에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의 연구자들 역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네스코는 가게 되면 NGO로 참가를 하건 아니면 국가의 제안서를 신청서를 작성하건 영어로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가 좀 나은 인류학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하는 작업을 보게 되면 소속은 인류학인데 실은 제 눈에는 민수학하고 다른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부 선생님께서는 소속화 손진태 말씀하시면서 인류학자에 따라 인류학의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민수학하고 하든 다를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강영훈 선생님이 아까 말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으로 연구 과제로 두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과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문화유산화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일제강점기 정인섭의 감염극 조사에 대한 허영호 선생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최선영 선생님에 대해서 허영호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5분이죠? 네 5분 정도씩 차례차례 답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은 당대 조선민속학지엄에서 정인섭 선생님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쪽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 예에 대한 답변은 이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발표 글에서는 몇 가지 사례 논문을 중심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손진태 선생이랑 송석화 선생하고 정인섭 선생님 세 분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서 멈췄는데요 좀 더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아마 이 논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정인섭 선생님이 영문학자이고 해외문학파이고 극예술 연극에도 관심이 있고 특히나 어린이날 지정이나 이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도 했던 분이 왜 민속도 관심을 기울였을까 관심의 이유는 도대체 뭔가 내외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데 역시 추론인데 1966년에 정인섭 선생님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에서 회고를 하신 회고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학제나 그렇듯이 어렸을 때 이 분위기가 그랬다 내 고향 분위기가 이랬고 어렸을 때 어머님께 들은 얘기 누님한테 들은 얘기들이 이래서 내 분위기를 형성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 수집을 시작했고 그걸 발표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와세다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스승 히나츠 코우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천일야화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야화, 천일야화 뭔가 있고 온돌야화 서문에 보면 이분이 서문을 써줍니다 써주고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온돌야화의 제보자, 제보시기, 제보 문맥들의 언급들이 전혀 없다 그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추천사 겸 지적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인섭 선생님은 끊임없이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온돌야화 1927년 판에서는 그걸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1952년 영문으로 나왔던 영국에서 발행을 했던 온돌야화 재판에서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로부터 언제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해서 제가 진조 오광대 그 체록본의 끝에 변기가 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누구한테라는 게 아주 특이하게 체록본으로서는 특이하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전해 온돌야화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가슴 마음속에 한 번 남아있던 그런 작업들 그걸 이제 스승님은 히나츠 코우노스키 같은 경우에는 문헌 자료로서의 확정성을 위해서 문맥들을 쫙 적어줘야 된다 그런데 못해서 정말 아쉽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아마 걸 염두에 둔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진주에서 아동문화운동 관련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자료의 희소성 얘기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연구를 하면서 아동문화 관련 논문들도 마구 찾아보고 자료들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겨우 현재 찾아낸 게 아까 강영호라는 인물 그다음에 진주문화운동 일제강점기 때 특히 감염극 연의를 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어린이운동, 소년운동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걸 알게 돼서 아마 이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희섭 선생은 극예술 연구에 활동도 했는데 그 속에서 관련 논문을 보면 어떤 논문이 있냐 하면 그저께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근대극이 너무 인기가 없다 그래서 근대극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학생극이나 민중극을 함에 있어서 감염극의 야외극적 속성 또 감염극이 갖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속성들 이러한 것들을 적극 살려서 근대연극, 특히 학생극이나 민중극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1932년에 합니다 이걸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감염극에서의 이러한 특징들을 적어도 논문상 맨 처음 언급한 사람은 아키바하고 무라야마 지진입니다 봉산탈춤하고 산대놀이를 보면서 이런 야외극이나 그로테스크한 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논문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정희섭한테 주고받은 영향관계들 아니면 상호영향관계들을 한번 이후에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희섭 변신과 이전 민속활동과의 관계인데 정희섭 선생님은 논쟁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938년 이후에 완벽하게 친일활동들을 시작했고 이른바 3관왕을 했습니다 역사로폐 쪽, 서울대 쪽, 연세대 쪽에서 친일활동가 발표 때 빠짐없이 들어간 그럴 정도로 논란이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38년 이후에 정희섭 선생님의 양상을 급발진이라고 보는 건지 변화라고 볼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럴 소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지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희섭 선생님의 친일활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방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변신일까 아니면 변신이라고 보면 변신인 거고 아닐 경우에는 진조오강대 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형기중도 그렇고 너른 의미의 친일활동을 위한 포석으로 다 보일 수도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또 다른 차원의 민속주의 극강의 민속주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 민속이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는 두 자료가 만만치 않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흔히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꿀이 먹으면 꿀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는 관점들은 당대의 문맥하고 독립시켜서 봐야 되나 아니면 연결시켜서 봐야 되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저는 적어도 정인섭 선생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관계는 지금 이뤄져라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잘 쓴 덕분에 플로어라든가 종합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2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까요 플로어도 받고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두세 개 받아보고 그걸 합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송석화 관련해서 남근훈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민속의 풍속화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송석화가 직접 쓴 글에 민속에서 풍속으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938년이잖아요 그런데 후속구가 일본어로 하면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글로 송석화는 썼겠지만 이렇게 쓴 것이 일본하고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져오거나 혹은 그 조선 민속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언인텐셔널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말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떤 이 풍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더 질문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수인 선생님 네 오늘 발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경수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생님께서 지금 발표문 오늘 발표에서는 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발표문에는 그 이제 송석화나 손진태를 비롯한 그 조선 민속학의 활동을 민속학이 아니라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는 선생님이 왜 민속학과 인류학을 그렇게 명확하게 경계 짓고 인류학적 전통으로 끌고 가시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오늘 정준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주민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그 지식의 결과들을 발신하는가라고 봤을 때 식민지 시대 때 그 제국을 향해서 자문화의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인류학자 그러니까 식민지 인류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류학으로 계속 회수하시는 의도에는 그런 어떤 당시의 송석화나 손진태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식민지적 비판 의식을 포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질문 정도 더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 또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근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민 선생님의 풍속이란 개념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대중들은요 왜냐하면 풍속이란 말이 대단히 학술적으로도 쓰였고요 민소하고 비슷한 풍속이란 학술적인 잡치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일본에서 많이 쓰는 풍속 산업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섹스 어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있는데 당시는 30년대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을 것 같고요 식작 안에 송석화 선생의 글을 읽고서 오해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송석화 선생님은 일본어도 달벤이고 일본, 뭐 당연히 일본어로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일반인들은 모를까 지식인들은 그걸 오해하고 볼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 청독부 관계자들도 당연히 그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체제에서 체제 지향적인 민속 중에서 쓸만한 거 골라 해가지고 당시 상황에 맞게끔 쓰자 대단히 식민지 정책하고 연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는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원 선생님께서는 아까 디테일한 실증적인 연구 조선민속학회라든가 학회 창립 혹은 배경이나 활동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에 관한 그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디테일한 실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강 선생님께서는 32년에 3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식민지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학회를 만들어 온 것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아까 토론자께서 질문을 하필 왜 그때 조선에서만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학기에서는 실은 조선민속학회의 디테일한 활동 내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당시에 아까 정경우 선생님 제후국이라는 큰 판도 내에서 그걸 봐야 된다 그게 다름 아니 일본 민속학회의 영향이라고 제가 앞에 쓴 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정경우 선생님 글을 얼핏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고 계시고 쓰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실제로 핵심 멤버들이 어떤 고민 식민지 정책의 변화 과정 속에서 동태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상적인 굴절이라든가 때로는 반발하면서 때로는 또 거기에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학문적인 삶을 영위했는가 이걸 디테일하게 추측하지 않고서 어떻게 유일무이성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가 밝혀지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디테일한 연구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천연 연구들을 참조해서 자신의 유일무이함의 강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를 보감을 하면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럼 그 정경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 제가 물리대 저 서울 물리대 고권리학과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때 민서가 강의를 이두현 선생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후배들도 조금 밑에 후배들도 그랬고 그리고는 장주근 선생님께서도 강의들 나왔습니다 자기가 다 한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영향이 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민속학이 인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저희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경 때문에 아니고 야나키타 구니오가 일본 민속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프란츠 보아스가 미국에서 민속학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큰 틀은 인류학이었습니다 그걸 독일어권에서는 에트놀로지라 하든 러시아권에서 에트노그라티아라 하든 텔퍼큰데라 하든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민속학과 인류학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런 학계의 흐름 예를 들면 야나키타 구니오가 어떻게 민속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그걸 중간에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한국 안에서 또는 조선 식민지 안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세계사적인 학문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자리들을 잡아 봤는가 물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하게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저걸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는 저는 민속학은 인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한계 학문에 와 있는 민속학이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도 아마 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경우 선생님 인류학의 하위 장르로서 민속학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니 야나키타 일본 상황을 얘기했는데 니 야나키타 휘하의 20년대 민족중지 모래에서 인류학자, 역사학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년대, 20년대 후반부터 말부터 군화가 돼서 이제 민족학 배열하고 지금의 인류학이죠 이제 민간전승의 민속학교하고 분열이 됩니다만 그 중간다리가 민속학회고 민속학이라는 기관지잖아요 그건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야나키타에서부터 분파가 돼가지고 하나는 민족학교 에스놀로지 쪽으로 한쪽은 포크라 쪽으로 분화가 됩니다만 그거를 오히려 넓은 의미의 민속학으로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흐름도 일본에서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류학의 하위 장르로 민속학을 자리매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루하게 싸우는 게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그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걸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손진태 송석화 선생을 인류학사로 이렇게 전부 포섭을 해서 기술하는 거하고 두 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선생님 빼놓고는 두 분을 인류학의 시조라든가 그쪽에 자리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인속학 쪽에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또 인류학 쪽에서도 선생님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학계 얘기를 하자면 인류학 분야에서 지금 민속학 붙들고 이러고 저러고 지금 논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국 인류학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문화 연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 인류학과 민속학의 경계를 어떻게 지울까에 따라서 기술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여기 오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인류학 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 소속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자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학과 인류학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래서 그거를 인류학 안에 하위 장르로 포괄하는 게 선생님께서는 인류학의 한계 상황이 있고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민속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사회학과 경계도 필요 없고 아무 경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오늘 쓴 글에서 제가 체계라는 얘기한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속에서 얘기가 돼야지 이 상표 하나 갖다 붙은 거 그 상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 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아 이게 오늘 시작돼 민속학의 위기 이런 관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위기를 자처한 게 어디서 왔을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우리 출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논의는 어느 한 중간에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속학의 하위로 인류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같이 우리나라같이 지금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학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그걸 다른 곳과 비교를 하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수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까 강정원 선생님께서 조선민속학계 유일성 말씀 계셨는데 그것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유일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포커스를 좁게 보면 유일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경우 말씀하셨는데 카르스테 이후 핀란드 민속학 같으면 그게 설사 문학계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음련히 민속학계가 있었거든요 식민지 시대에 그러나 이 조선의 경우에는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유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경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 이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할 때는 또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2부가 또 있어서 지금 1부가 약간 시간이 오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원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 주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님께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부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행위로 돌릴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위를 초월해서 행위에 구조화되는 차원에서 저항이란 게 있다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조선 민속학의 구체적인 활동 내지는 주체인 송석하의 행위를 벗어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에 말씀하신 내지는 제국과 중심과 주변 사이의 대형관계 등등도 제가 저항이란 걸 설명할 때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다른 논의들을 좀 더 끌어와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1930년대 내지는 식민지 속에서 탈식민의 한 수단 내지는 탈식민이 이집제기에서 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 방향을 끌어가는 한 촉발한 움직임 등이 한국에서 일어난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기도 있다 조금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부에 대한 종합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만 오늘 뭐 이야기가 사실 학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논쟁적이라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논의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부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휴식이 있는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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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